안녕하세요. 리포터 여지호입니다. 저는 지금 스포츠와 문화가 공존하는 동네 최초의 돔 야구장, 고척 스카이돔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척 스카이돔을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이곳저곳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온라인 투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5년 개장 이래 연간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 행사가 영중 진행되고 있는데요. 365일 날씨와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늘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는 광장입니다. 속도감 있게 날아가는 야구공, 자연 및 도심이 어우러진 물결의 역동성을 담아낸 외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방문한 시민들의 포토존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 전경이 보이는 보행레크에는 다양한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 치마 Jewish 해결 entered entered into the gang in huge Materialism 감사합니다.